보조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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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섹션 보조기억장치는 뭐에요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내용이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내용을 전원공급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한 이 기억은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용량은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적인 역할로 해서 저장을 하고 전원이 차단돼도 계속 기억될 수 있게끔 만든 장치를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뇌속에 기억하는 뇌기억은 한계가 있죠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먹을수록 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노트는 많은 용량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기억장치는 뇌의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트는 보조기억장치 거기는 이제 디스크라든지 CD-ROM, DVD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전원이 차단되어도 소멸되지 않고 액세스 수가 느리죠 이거보다 느리다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이것이 보조기억장치입니다 두번째 자기 디스크에 대해서 배워도록 하겠습니다 원판 형태의 디스크에다가 마그네틱을 입혀가지고 데이터를 수록하는 형태의 보조기억장치를 말하죠 이게 헤드라고 하는 막대기 헤드가 있고요 어세스 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고 어디든 내가 임의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저장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거나 쓸 수도 있고 랜덤하게 이쪽 읽었다가 저쪽 읽었다가 할 수 있는 형태의 디스크 구조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특징만 보시면 순차 랜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세스가 빠르고 우리가 일반적인 추가 삭제가 상당히 쉽죠 원판에 있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직접 접근해서 삭제하기도 하고 직접 접근해서 여기다 저장하기도 하고 여기다 저장하기도 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다 좋다 이것이 아닌 거 특히 랜덤 처리가 된다는 거 순차 처리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선속도와 등각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각속도 속도하고 요거를 이쪽을 먼저 쓸게요 순차적으로 이쪽을 등각속도라고 하고요 등선속도는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책 순서대로 그리고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랙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요 운동장 트랙 같이 생겼다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개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섹타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섹타가 나눠지고 이것도 이제 디스크마다 좀 용량이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등각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인지 회전을 하겠죠 이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통 기억되는 용량이 보통 이제 512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512바이트 그럼 여기도 512바이트에요 서로 면적이 다른데도 똑같은 용량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는 헤드가 헤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가고 여기는 빨리 갈 거 아닙니까 헤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기는 천천히 돌 거 아닙니다 회전 속도가 여기는 천천히 여기는 빠르게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밀도를 크게 하고 여기는 밀도를 적게 합니다 마그네틱을 옅하게 입히는 거고 여기는 마그네틱을 아주 밀도 있게 입히는 거죠 그래서 헤드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천천히 감으로써 데이터를 조밀하게 기억을 시켜야 되겠고 여기는 빨리 가니까 느슨하게 기억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등각속도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면적인데 다른 면적인데도 똑같은 기억 용량을 기억한다는 건 좀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등선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랙이 이렇게 있겠죠 섹터가 이렇게 나눠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512바이트 여기가 512바이트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지금 면적으로 보면 몇 배 정도 되나요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럼 여기는 512바이트면 여기는 얼마냐면 512바이트 곱하기 4 정도의 용량이 있죠 같은 면적은 같은 용량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바꿔야 됩니까 이 어세스 암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 속도로 간다면 여긴 천천히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어세스 암에 들어간 헤드가 회전을 할 때 안쪽에 접근할 때는 천천히 가고 보통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돌 때하고 이쪽 접근할 때하고 이쪽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속도 한 섹터를 가는 속도하고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한 섹터 이거를 가는 속도하고 여기서 4배를 가는 속도가 같아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는 같은 용량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세스 암에 접근했을 때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은 속도예요 여기가 돌든 여기가 돌든 이 회전 속도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드가 여기 있을 때는 정상 뭐 빠른 속도로 돈다고 하면 여기는 천천히 도는 거죠 이쪽으로 같은 면적에 같은 용량을 기억해 드니까 이만큼의 용량을 기억해 드니까 이걸 등선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각 속도는 면적에 차이가 있어도 면적에 차이 있어도 같은 용량을 같은 용량을 저장되므로 디스크 저장 용량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같은 용량이 커도 똑같이 기억된다는 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용량은 똑같이 기억하겠다 효율적이죠 저장 용량은 그렇죠?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쪽하고 바깥쪽은 속도가 어떻게 된다 여기는 속도가 다르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여기는 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저장 손실이 없죠 여기는 전장 손실이 존재하는거지 이만큼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만큼 구동 자체 기계가 복잡하겠죠 요런 차이 요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등선 속도는 디스크 속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정한 방식으로 디스크 안쪽 저장할 때와 회전 속도가 빠르고 바깥쪽 저장할 때 속도가 느리게 되어 소음이 적으나 구동 장치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등각 속도는 어떻게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회전각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한 방식으로 디스크 내부명과 외부명의 속도 차이 외부명의 밀도가 따라서 낭비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디스크 이 등선 속도라고 하는건 안쪽과 반쪽의 면적이 여기가 512바이트면 여기가 4배다 그러면 4배만큼 용량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등각 속도는 어떤 거에요 등각 속도는 여기가 안쪽이 512바이트도 바깥쪽이 512바이트란 말 그러니까 안쪽이나 바깥쪽이 속도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밀도를 둬서 똑같은 용량을 기억하는 거고 여기는 안쪽이 속도 차이와 바깥 속도 차이를 다르게 해서 용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기 디스크에 대한 용어죠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원판이 있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에요 트랙이에요 트랙 트랙 트랙이고 이게 뭐가 돼요 섹타입니다 섹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헤드가 들어오죠 어세스함이 들어와서 헤드가 위쪽 아래쪽 이 면을 다게 되는 것이 헤드가 됩니다 지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런 판이 세 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섹타가 있고요 이 하나를 섹타라고 하고요 실린더는 어떤 거냐면 디스크 한 장이면 이 한 트랙을 한 트랙을 한 실린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세 개가 존재하면 거기 한 트랙에 존재하는 요런 놈들의 모임은 바로 실린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세스함이 들어오면 여기 세 개가 두 개가 있죠 어세스함이죠 그럼 얘네들이 따로 놓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럼 똑같은 형태에서 헤드를 딱 표면에 밀착을 시킬 거 아닙니까 얘도 밀착을 시키겠죠 동시에 다는 면이 있다는 거지 여러 개의 디스크판이 있어도 헤드가 들어와서 여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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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야 헤드가 어세스함이 그러니까 여기 단 때 동시에 다는 것은 한 트랙에 동시에 달거든요 동시에 다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 트랙이라고 아니죠 실린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일 때는 트랙과 뭐 트랙과 실린더는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보죠 자기 원판이라는 건 아시겠고 자성체로 입혀서 원판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시키는 노흥키고 어세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세스함이죠 막대기 같은 게 이제 디스크에 달 수 있는 어세스함을 어세스함이 헤드를 이동시키는 이런 팔과 같은 막대기 같은 구조 헤드라는 것은 실제로 그 디스크 표면에 다는 형태를 말하고요 트랙이라는 것은 요거죠 요거 요게 트랙이죠 네 섹터라는 건 나눠진 거 하나의 섹터 단위로 데이터안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 장의 실린더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 장의 디스크 팩 같은 지름을 갖는 트랙의 집합이죠 실린더의 트랙 수 같다는 얘기입니다 한면에서 200개 트랙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디스크 팩이 사용하는 것을 200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실린더가 뭐예요 여러 개 있으면 트랙의 수는 더 늘어나겠죠 실린더의 수는 맞습니까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속도 문제가 지금 설명한 것 보다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탐색시간이 있죠 시크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스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트랙이 존재하죠 트랙이 존재합니다 어세스함이 접근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만약에 트랙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우리가 읽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이 헤드를 이 트랙에다 갖다 놔야 되죠 그죠 여기다 위치시켜야 되고 아니면 또 여기 있다 그러면 헤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트랙까지 접근하는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해당 트랙까지 접근하는 속도를 뭐라 그래 시크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는 혹은 레텐시 타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헤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되지 않겠습니까 회전이 되면 실제로 이 헤드가 여기까지 접근할 때 있겠죠 실제 데이터까지 접근하는 이 시간을 바로 로텐시 타임 혹은 로테이션 디테일 딜레이 타임 레텐시 타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송 시간은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헤드가 여기 딱 밀착을 해서 이 섹터에 있는 데이터를 쭉 읽어서 메모리에 끌어올리는 시간을 우리는 전송 시간이라고 하고 어세스 시간은 시크 타임하고 로테이션 딜레이 타임하고 트랜스 타임을 다 합쳐서 디스크 측면에서는 접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명령을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틀린 설명도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자기 테이프의 디스크 장치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혹은 카세트 테이프 이것이 이제 자기 테이프에 해당되는 겁니다 디스크 디스크나 카세트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헤드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돌아가죠 이게 판이죠 물론 이제 끊어졌을 때 백으로 여긴 이렇게 둘둘도 감겨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면을 단면적을 보면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자성체가 입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기억하는 방식은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보여지지 않지만 어떤 기계 장치가 들어오면 분명히 이렇게 서 있던 게 이쪽으로 휘어지고 이쪽으로 휘어지고 안 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0과 1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헤드라고 하면 요런 동작되어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것은 ASCII 값으로 0, 1, 0, 0, 0, 0, 0, 0, 1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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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딱 꺾이고 쭉 가서 또 이렇게 딱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A구나 이렇게 읽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기술은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춰서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그 테이프 같은 경우는 내가 끝에 있는 노래를 듣고 싶으면 한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가격이 저렴하죠 엄청나게 싸고 그 다음에 데이랑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지만 CD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CD는 사실 이거보다 기억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요 어떤 CD에다가 다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DVD 같은 건 괜찮지만 일반 CD에는 가격이 얼마 안 비싼 것도 있죠 여기다가는 800메가 이런 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한 2, 3년 지나면 잘 사용이 안 됩니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테이프로 많이 저장했는데 최근에는 이 디스크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테이프에서 많이 DVD 쪽으로 변하는 추세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테이프에 대한 특징이 있겠죠 특징이 틀린 거나 혹은 맞는 거나 다른 거나 비교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괄 처리에 적합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백업용으로 보관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순차 처리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기 디스크 같은 경우 순차나 랜덤 처리가 가능하지만 얘는 테이프를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 처리만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가격이 저렴하고 대용량이고 기록 밀도가 매우 좋다 순차 처리 순차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랜덤 처리는 어떻습니까? 랜덤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랜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낭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차 처리는 처음부터 그냥 쭉 데이터 읽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고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쭉 그냥 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디스크 비해 대량의 장수를 장시간에 보호하니 유리하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이론에서는 디스크보다는 오랫동안 기억하기 좋다 블록 단위로 데이터 전송한다 테이프가 있으면 이 테이프 안에 레코드가 존재하겠죠 그럼 한 번에 떠갈 수 있는 양이 있단 말이죠 이만큼은 한 번에 떠갈 수 있는 물리적인 양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언급이 됐던 블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레코드라고 하는 거고 그냥 레코드는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는 여러 개의 레코드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런 특징 아닌 거 잘 기억하시고요 테이프가 좀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볼까요? 주소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디스크 측면에서는 섹터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디렉토리 영역이 존재해요 디렉토리 영역이 존재해서 어떤 특정 파일이 text라고 한다면 이 정보가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가 어디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소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주소 개념 그런데 얘는 없어요 테이프는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읽어가는 거니까 주소라는 찾아갈 일이 없다는 거죠 이미 개념이 아니니까 이미 접근이 아닙니까 bcd 8트랙 9트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cd 코드는 7개 트랙 그러니까 테이프에 선이 있겠죠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트랙이라고 하는 거죠 디스크 측면에서 어떤 걸 트랙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트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데 테이프 측면에서는 이런 선 같은 동류선산에 가우측으로 나와 있는 것이 트랙이고요 그래서 bcd로 사용하는 건 7개 트랙 아스키는 8 ebcd는 9트랙이죠 보통 아스키 코드는 7bit를 이용하는데 하나의 비트를 더 써서 패러트를 사용하고 있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이제 bcd ebcd 8bit를 사용한 겁니다 자 여기 8bit고요 b라는 코드값이 이렇게 좌성체가 움직여서 판독할 때 얘는 0으로 읽고 나머지는 읽고 1로 읽기 때문에 이걸 뭘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b라는 문자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움직여 주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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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자원의 장치로 일과 열을 구분할 수 있다 자성치니까 그래서 여기는 패러티고 나머지 실제 데이터로 해서 헤드가 얘를 쭉 읽어내면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러한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의 개념이 마지막에 등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테이프 블록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여기에 이제 모래사장이 있어요 이 빈 곳에 이 모래를 시끄러 나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실어 나를 때 가장 커봐야 이런 리아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리아카에다가 실어다가 퍼다가 실어 날라야죠 한꺼번에 올릴 산만한 것을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트럭에 갖다 놓고 실어 날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리아카나 트럭의 크기를 물리적인 크기 즉 레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이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IBG는 하나의 레코드를 구분하는 점이다 사원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도 레코드가 존재할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겠죠 개인 정보가 세 개씩 있다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BG와 IBG 이 물리적인 데이터를 한 번에 퍼간다는 얘기입니다 노래 테이프가 있다고 합시다 노래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퍼갈 수 있는 건 모래를 한꺼번에 퍼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IBG와 IBG의 구분점이죠 갭이요 갭 이 레코드와 레코드를 구분하는 경계점을 딱 끊어서 이만큼은 읽어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읽어간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죠 이 레코드라고 하는 길이는 논리적으로 사용자에 의해서 레코드가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레코드 하나를 여러 개 블록으로 가져갈 수도 있죠 레코드가 크면 맞습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 갭을 둬서 ABG는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구분점이죠 우리가 테이프라고 하면 테이프 노래와 노래 사이의 끊기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블록에 있는 롤리 레코드는 BG 블록킹 팩터라고 하는데 다음 세 개의 블록의 로컨이 3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음 계산에서 확인해 보죠 레코드의 크기가 이런 테이프가 있는데 레코드가 몇이다? 80이라는 거죠 80 블록의 크기가 240자야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가 들어가 있겠느냐 이게 진짜 240이에요 2400자 블록킹은 어떻게 되느냐 2400에다가 80으로 나누면 30이 바로 블록킹 인수라고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0 20 20 20 20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